열심히 추임수 하셨죠?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멤버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기타의 권호경 씨입니다 네, 그 목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도 누구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D와 태평소의 박미은 씨입니다 대한 바 manger 잘했다 잘한다! 쉬고! 아니 숨을 안 쉬세요? 한 번 쉬었습니다 한 번 쉬었어요? 어떻게 그런 폐알량을 가질 수 있는지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께 한번 네 어.. 아이를 낳고 열심히 살다 보면 밤도 잘 먹게 되고 잠도 잘 자면서 힘도 더 좋아지고 그런 거 맞습니다 네 안 그래 보이시겠지만 쌍둥이 엄마라고 하셨습니다 슈퍼스입니다 자 다음은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얼굴이면 얼굴, 노래면 노래 꽹과리의 강성현 씨입니다 고맙습니다 천개오종 하나여지게 저춘당 생긴 자국 태민한 범연 다시 보여요 보랏대고 이시하냥 삼각사 기쁨하고 생리없구나 봉황놀다 대구의 유지 자 저는 닉네임 장구헌터 장구치는 이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칭찬이 하나여지 고맙습니다 하나여지 하나여지 잘 친다 잘 친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상팀의 얼굴 메인보컬 신예주씨를 소개합니다 인신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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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신예주씨 인신한음 인신한음 서울관광재단 주최 국립정원폼남회 연계국악공연을 왔는데요 소감 한말씀 해주세요 사실 오늘 날씨가 살짝 굳어서 비가 올까봐 걱정을 했는데요 그래도 선선하니 여러분들 보기 좋으시죠?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씨 말도 잘한다 에듀씨가 전통판송의 전곡이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한테 판소리 한번 소리 한번 판소리 춘향가족 사랑가 한대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헛보논자 이리 오너라 헛보논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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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전통 소리면 소리 가요 발성은 가요 발성대로 그렇게 노래를 잘 하세요? 저희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주신 곡이 아닐까요? 예주님의 선생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머리 전주에 계시는데요 저희 팀 이름 뭐라고요? 이상밴드 이상밴드 잘 기억해 주시고요 메인보컬 신예주씨도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무대는 신예주씨의 솔로곡을 한번 틀어볼텐데요 이쯄정 오 오 오 오